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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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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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친구가 결혼선물로 사준 커피잔 세트예요 이거랑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 박스를 이화홀에서 한 25장을 샀거든요? 근데 한 장에 이불 때였대요 저기 엄청 쌓여있어요 그리고 테이프는 이거 종이테이프인데 달러라마에서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달러라마가 최고입니다 이게 붙였다가 뗄 때도 잘 떼어진대요 냉장고 털기를 해야 돼요 저희 불고기 남은 거 있어서 이거랑 일단 파프리카랑 양파 저 갈비찜 양념 이거 진짜 맛있어 얼려놓은 파 만들어 볼게요 소갈비 양념찜 소갈비 양념찜 소갈비 양념찜 소갈비 양념찜 소갈비 양념찜 소갈비 양념찜 지주 소갈비 양념찜 소갈비 양념찜 좀 재워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자를 거예요 그릇을 다 넣어버려가지고 큰 그릇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 파도 마늘도 넣어줄 거예요 있으니까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상추 키운 건데 이사가기 전에 까먹으려고요 아까 뽑은 상추 그릇이 없어서 컵에다가 식초를 조금 고춧가루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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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참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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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틴 미미 마지막으로 옮겨 옮기고 있어요 옮겨주고 계시나요? 사왔거든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다섯 가지 숫자를 긁어야 돼요 이제 이 숫자들이 나오면 되는 건가? 뭔데요? 옮겨버리 옮겨버리 짠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도 안 맞냐 드라이틴 용거리 뱅 뱅 뱅 연기 뱅 뱅 뱅 뱅 뱅 마지막 노을 안녕 잘했어 안녕 텅텅 비었어요 그래도 밥은 해먹으려고 라면 끓여먹으려고 나는 그냥 떡이랑 만두 넣어서 끓여먹을 거예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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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mä 먹을거에요 짜잔 대박 맛있겠다 짜잔 완성 이거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게 네 네 맛있지? 짜잔 오빠가 자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뱃뱃뱃뱃 일어난다 완전 피었어요 올려요 아주 너무 신나 이쁘고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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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갑니다. 앞으로 내일 날아오세요. 쾌백인데 사각형 신호자는 처음 봐요. 그러네 저기 사각형이네 아예. 못해. 지금 집 정리 중이에요. 난리가 났어요.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정리 중. 울티씨 어디 갔냐? 50% 이상은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짐을 푼 것 같은데 거실이 제일 깔끔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저녁을 먹으려 비빔면 드리미언 드림팀이 그때 40% 50% 시정률이 아쉽다. 근데 크로아티아로 홍신이 있어. 세폰이 좀 비 SHADONE. 가구 보러 가야할게 저기 내가 홈페이지에서 줬던 거에요 예쁘죠? 아 나 이것도 귀여워 거실에 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 침대 있어요? 이 시계는 좀 귀여운데 식물 밖에 안 해? 귀엽죠? 다짜래요 저기 예뻐요 이런 식물이 예뻐요 갓찜 때랑 19. 스탑스 이거 가구 보러 가구 너무 예쁘다 여기 네데드가 멀어왔던 거 저기 멀어서 있어? 식화? 아니 특수차 여기 예쁜 거 진짜 많아요 모닝콕치 예뻐요 그리고 오기에 하나 사면 하나 공짜였는데 오빠 득템했어요 오늘의 식물이 엄청 맛있대요 항상 사람들로 찬데요 가보겠습니다 귀엽다 잘 그렸다 여기 여기 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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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fore 여기 Disney 고맙습니다 이거 하면 한 6을 6ầu에서 8을 하겠다 돌채? 돌채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거 맛있네? 일단 이 통계를 원하는 거 다 한 번 먹어봐 나 맛있겠네 이거 뻥이야? 대박 이것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우리 아이콘에 도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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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지금 제가 조금 알아듣는เค이 뭐야? 저는 정말 맛있게 잘 먹으니까 그래서 기름이 많아 근데 응?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짜잔 이거 조리 풀꼬에요 퍽퍽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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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